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사삭 예술회관 역에 있는 니카 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유튜버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의 이러한 운동에 대한 신념 그리고 능력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모셔볼게요 금강연하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헤어비지의 금강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할게요 자 제가 일단은 봤을 때는 평균 체중의 신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7살입니다 제가 딱 길게 봤을 때 이 2년 2년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급발진이 나옵니다 예 나중에는 감당 못한다는 얘기죠 배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 그럼요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운동하라고 권하시는데요 아 왜냐면 남성호르몬이 줄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를 해라 아 제 측근 중에 염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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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몸매 다 보실까요? 절대 싫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10분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자 여러분들 에어핏인데요 만약에 하체 운동을 해요 네 그러면 지쳐요 그러면 쉬어야겠죠 그쵸? 네 근데 대부분은 원래 앉아서 쉬든지 아니면 걸으면서 쉬든지 이래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쉴 동안 다른 운동을 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 쉬지 말라고? 그쵸 혈액이 계속 돌으라고 열이 나서 살 빠지라고 하체 운동 끝나고 바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바로 푸시업을 할 거예요 푸시업 하체 사이클 이런 식으로 쉽죠 딱 5분 정도만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손을 앞으로 해보시고 해보세요 다섯 개만 하나 둘 오케이 셋 여기서 한번 쳐야 돼 지금 보면 너무 내려간다? 엉덩이가 들어가요 지금 가동 보험이 안 좋아서 다시 올려보세요 두 개 더 오케이 하나 더 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양손 닿으세요 닿으세요 닿아보세요 더 그렇지 올려야죠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상체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복근을 쓰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허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허리 보호해주는 게 뭐다? 실질적으로 복압이다 이 상태에서 다리 살짝 들어보세요 사이클링 해보세요 그렇죠 이거 할 거예요 회복할 때 호흡이 많이 깔릴 거예요 왜냐하면 복압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은 어디로 쉬어야 되냐면 흉압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안 힘들 거예요 아 진짜 잘한 자신 있어요? 한 5분만 해볼게요 자 5분만 딱 버티고 봅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 시작 형태만 얘기해 하나 둘 어 허벅지 당기는데? 형태만 얘기해야 돼요 계속 괜찮아 잘 올리세요 5분 좋아요 좋다 좋다 자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쉬는 거예요 쉬지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요 1초라도 쉬면 혈압이 쑥 떨어져요 알겠어요 쉬면 안 돼 그렇지 굿 자 이제 1분만 지났어요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잘하던데? 강원토로 떼자 쉬면 안 떨어졌잖아 휘어 많이 남았던 얘기거든요 휘어 자 업 좋아요 업 좋습니다 굿 자 빨리 계속해 계속해 괜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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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돼 계속 자 일단 열기만 하고 그 다음에 푸쉬업 할 거예요 괜찮아 네 업 자 업 하세요 자 여기서 4개 남았다 4개 남았다 3개 2개 하나 하나 자 바로 푸쉬업 빨리 Let's go 빨리 바로 푸쉬업 푸쉬업 빨리 해야 돼 잠깐 한 거 열심히 하겠다고 자 하나 둘 셋 호흡해야 돼 호흡 다섯 호흡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호흡해야 돼 호흡해야 돼 호흡해야 돼 호흡해야 돼 이거 지금 쉬어야 돼 지금 다리 쉬어야 돼 호흡해야 돼 열 하나 열 둘 자 스물 다섯 개만 할 거야 셋 넷 빨리 빨리 쉬면 안 돼 다섯 자 열 개만 더 자 일곱 개 여섯 개 도구 여섯ps 여섯 집중 여섯 여섯 여러 개 집중 여섯 여섯 여attle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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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섯 여섯 추첨 너 ข으십시오 여섯 여섯 1, 2, 3, 올리세요. 더 빨리 내려, 바로 내려. 4, 5, 이제 반 왔다. 반 왔다. 9, 6, 7, 8, 9, 계속 끌 거예요. 자, 10, 2, 너무 하셨어, 너무 하셨어. 3, 빨리 내려야 돼. 와, 이거 어떻게 해. 20분 세션이에요. 자, 5개 남았어, 빨리. 1, 2, 3, 2개 남았어요. 2개 끝났죠? 자, 위복을 두고 빨리, 위복을 두고. 위복을 빨리 두고 빨리. 아니야, 지금 쉬면 안 돼. 자, 이거 치고 빨리, 이거 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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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 더 올려. 자, 굴리세요. 숨 쉬어, 숨 쉬어. 자, 1분, 그러니까 35초 이거 할 거야. 숨 쉬세요, 숨 쉬는 운동이야. 안 닿으면 안 세. 그렇지. 다리, 폐닥을 폐닥 올리듯이. 굿. 폐닥 올리듯이.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자, 25초 남았습니다. 괜찮아, 이거 지금 무조건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냥 의지해, 의지 차이. 자, 2초 남았어, 20초. 할 수 있다! 그렇지, 굿, 나이스. 할 수 있지? 자, 알겠습니다. 빨리 해보자, 해보자. 자, 15초. 아, 다야 돼, 안 나와. 자, 좋아, 계속 굴리세요. 자, 다야 돼. 아, 4, 3, 2, 자,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 빨리 스쿼트. 자, 30개, 30개,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20개 나와야 돼, 20개. 20개는 숨을 수 있잖아요. 일곱, 오케이. 오케이, 여덟, 아홉, 열. 자, 나눴어요. 계속해, 그냥 아무 생각 안 나야 돼. 하나, 둘, 자, 다섯 개까지 아무 생각 하지 마. 중요한 게 아무 생각 안 나야 돼. 그거 세 가지지 말아야 돼. 아니, 다섯 개는 아무 생각이야, 여기서 끝이야. 이거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3초. 푸쉬어, 바이브야. 자, 이제 끝이야. 끝이에요. 여기 시원해지지. 아까워, 빨리. 하나, 둘, 좋아, 셋, 넷. 숨 쉬고, 숨 쉬고. 힘들어, 숨 쉬고, 계속. 그렇지. 2초 남았어, 19초. 굿, 빨리 일어나. 자, 렛츠고. 가까울 수 있어요. 자, 1초 지나가. 우리 이제 딱 13초. 저거 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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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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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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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십, 굿. 자, 오케이. 자, 5초, 5초 남았어, 빨리, 5초 남았어, 빨리. 자, 3초. 자, 2개만 더, 1개만 더, 1개만 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인천에 있는 니카지메에. 지금 금강이 형님을 안 했는데, 자, 일단은 많이. 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 일단. 하시고, 자. 자, 이번엔, 이번엔. 네, 아, 자, 인터뷰. 네, 아, 지금 5분 정도 하셨는데. 자, 지금 이 상태가 맞아요. 일반인 분들은 지금 5분만 이렇게 에어피만 하셔도 머리를 어지럽고 그렇죠. 지금 막 울런치 걸릴 거예요. 음, 말 그대로 다 일반인분들이 이러세요. 몸은 뭐, 일상생활은 괜찮지만 바깥에서 좀 뛰거나 아니면 좀 실직적으로 운동이 되는 동작들을 하면 이렇게 이제 몸이 샤킹이 돼요. 지금 이 정도는 페이스 한 1 정도 되거든요.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산소개피증이 생겨서 네, 다 있어요. 자,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거고 지금 대화해 주신 여기 니카지메 정말 감사드리고 5분 동안 그래도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해 주신 네, 아까 각오로 잘 다 주신 금강연아님 감사합니다. 운동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금강연아와 마랑이었습니다. 오바! 감사합니다. 여름입니다. 넌 왜 넋을 놓고 있을까 매일 바래 왔던 순간 I will call you 바닷소리마저 들리고 있어 새하얀 원피스 위에 반짝이는 벨벳 꿈에서 봤던 이 길의 끝에서 Tell me or let me know